경찰청장이 시시콜콜한 이야기지만 경찰청장 처신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안 드네요 SNS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기의 은행이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트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아주 갈리는 미묘한 경계선에 서 있기 때문에 자기 사적인 일을 SNS에 올릴 때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SNS에 사적인 이야기를 참 잘 안 올립니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잘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이 청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미묘할 때에 하루 동안에 프로필을 세 번 정도 바꾸면 사람들이 욕을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다 팔푼이처럼 보이는지 책임을 물어가 경찰청장직을 물러나게 되면 물러날 때에 점도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본인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많은 누를 끼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태의 변정도 올리는 것은 관계없지만 현재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경찰의 특수한 어떤 그런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세 번씩이나 프로필을 올려 가지고 자기의 의중이라든지 심정을 세상 사람들에게 발신하게 되면 그게 제정신이냐 이야기죠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고 경찰청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언론들이 그냥 감시견처럼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경찰청장이 하루 동안 세 번이나 프로필을 올려 가지고 자기의 심정을 드러내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올려서 되나 이야기죠 경찰청장이 카톡의 프로필에 배랑 끝에 손 놓을 줄 알아야 자기가 이제 사태가 기정사실화된다 이런 내용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드러낸 것이죠 배랑에서 손을 놓아야 비로소 장부로다 윤익은 경찰청장님의 배경 그런 이야기를 이게 아마 개송 불교 교리가 담긴 한시의 한 종류인데 그런 내용을 아마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죠 내가 자리에 연연해 한 사람이 아니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면 책임을 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책임을 질 것인가 말 것인가 관계없이 경찰청장은 당연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행동거지를 묵직하게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한시를 동원해 가지고 자기가 사심이 없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경찰청장이 반정치인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건신하고 사태가 이렇게 해결될 때까지 침묵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러날 때는 죄송하다는 그런 사태의 변화를 올리면 그걸로서 가름이 되는 거지 하루에 세 번씩이나 이렇게 카톡 프로필을 고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냐 이야기죠 이렇게 세 번씩은 아마 고친 모양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5일 세 차례 바꾼 카카오톡 배경 화면 윤 청장은 원래 오전 11시쯤 한글 설명 없이 한자 어구만 있는 버전을 올렸다가 두 시간 뒤에 뜻이 적힌 버전으로 프로필 사진을 바꿨다가 이후에 오후 다시 45분쯤에는 다시 석답 사진으로 배경을 다시 바꿨다 경찰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지만 세 차례 카카오톡 배경을 바꾼 것을 두고 경찰 내부 일각에서는 소셔미디어 할 때냐 이렇게 비판이 나온다 경찰 일각에서만 이런 볼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시민들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처신을 할 때는 자기 중심으로만 보지 말고 내가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할 때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훨씬 더 좀 조신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경찰청장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 SNS에 프로필을 바꾸는 것은 그것은 경솔한 거죠 다른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지혜로운 그런 언행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건도 정말 제가 볼 때는 경박하기 짝이 없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경찰대학 출신일 것 같은데 나이들도 대개 한 50대 중후반 정도가 됐을 것 같은데 이런 경찰청장이면 휘하에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을 거느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내 말이 어떻게 비칠 것인가 내 프로필 교체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렇게 한 번 전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할 때 또 행동할 때 이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이것만 잘하더라도 실수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자세한 내용들이 속속 나오네요 용산 경찰서장 사고 시각 교통 정체로 55분간 관용차 안에 있었다 55분간 시간을 허비한 거 아닙니까 용산 이태원 주변이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닌데 소방당국 이태원 지원 요청을 15번 했고 경찰이 배치된 것은 11시 30분이다 소방당국 이태원 지원을 경찰에 요청한 것은 참사 발생 이후입니다 소방당국 이태원 그날 2시간 동안 15번 통제 요청을 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용산 경찰서장에게 있고 그 다음은 서울시의 경찰청장에게 있고 그 다음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윤익은 경찰청장에 있고 그 다음은 행진안정부 장관에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사안이고 이번 건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 이재명 씨를 향한 그런 수사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이렇게 숨을 죽이게 됐고 또 그 동네 사람들은 대목을 만난 거죠 또 전체 이재명 주 Pierre 진짜 avec 1부에서 러行정 이재명 해양